네 시작! 오케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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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하자 확실히 레진아 등급된 살아있는 드론 등급된 살아있는 CCTV 저기 대처뱃 나오는 거 아니야? 자칼뱃 아 또 긴장돼 어떡해 웅탄유가 마음 편하죠? 제대로 하자 제대로 레진아 긴장하지마 자몽 웨클은 뭐 나 불비 좀 적극적으로 써볼게 한번 그러실래요? 에임 안아까워요? 굳이 기비총보다는 발길이 배네 그때 저번에 어제 3킬 하셨잖아요 그걸로 막 1대3 클러치 했잖아 그때 그러면은 푸린이 어디로 가 실제로 외곽을 내가 막는게 낫지 않을까? 외곽에서 깨는거는 아니면 너가 어택거 어택거 들어가는 것도 낫고 제가 그 뭐지? 처음에 조피아로 구름다리 어택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밍할래 스킨 고르는 여유 내 목소리 들리지? 아 들려 들려? 밍할게 잉? 잉한다고? 그냥 아니면 떼처 한번 해볼래? 혹시 모른가? 내가 떼처를 난 떼처 할 줄 몰라 그럼 제가 떼처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럼 제가 3킬님 똑같이 가져올게 3킬님은 무조건 센거 시켜야 돼요 지금 좋아요 픽 좋아요 네 아웃풀 견제 아웃풀 견제 아웃풀 견제 잘하고 반대쪽 아웃풀도 나올 수 있다 그거 그 그 그 그 그 여러분 발키리 밴하는거 저 저격한거 아니에요 저 발키리 한번도 안했어요 저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위트 뒤집 뒤집다 안 들어가시네 뒤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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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마님 지금 제 드론 있는 곳에 하나 던져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음 넵 확인이요 지나가면서 던지면 되나요? 그냥 문 앞에다 쏙 넣어주시면 돼요 1층에 빚에 돌아가는데 네 어? 나 저 글로 갈게요 아뇨아뇨 글로 가는게 아니라 그쪽이 가까운거에요 지하 스폰 잘못한걸 저도 잘못해가지고 저도 잘못해가지고 이거 스폰크 조시해 확인 2층이에요? 지하에요?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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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 핑쪽 핵직 빈거 같은데 아까 나 맞힌거 같은데 한번도 확인할게 한번도 확인해 탱커님이 로미 나갔을 확률이 좀 있어요 다할 수 있어 장실 클리어 지하 1층 장실 규로 미전 있고 최애 경구 탱커 purity 지하 2층 бор주 카운 기하 2층 ранade 시흥 푸른다리 이리와 반대쪽 한번 돌아볼게 비질 이쪽에 있다! 이 근처에 있어 비질 제목 안 깨졌네 형 제목 안 깨졌어 카이드 있어요 카이드 여기 핀 쫄깨 하나 있어요 이 측에 뭐란 핀? 아 여기 일참 이 자식 먹었고 뭐야 저기 계단 여기 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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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쏟는다 갇혔어 이쪽에 선 내려갔어? 내려갔어? 중계 내가 그거 걸어놨어 저 설치 각 볼 수 있어요 좀 백업 좀 와주세요 내가 내려갈게 시허가 왔어 나 내가 이제 소독 내고자빼이야 사내 봐줄게 비가 비가 아 택 택 택 택 택 나이스 라스트 하나 택 나 가만히 있는데 일 나도 mistaken 길에 어 어디야. 나이스 나이스 프리님 잘했어요 키드님은 당연히 잘했고 프리님 잘했어요 안정적으로 잘했어요 프리님 펜돌이님 지나드님 팀은 호흡이 좋다 그렇죠 호흡이 좋죠 저희는 봐줄 때 딱 봐주고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맵픽 잘한 것 같아요 맵픽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픽도 지금 잘한 것 같아요 프리님이 맵을 몰라도 들어가시면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나 근데 로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나 트위치로 로밍 잡기엔 힘들다 아까 내가 키드상 팀킬해서 쏜거라고? 반대로 해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밑이랑 똑같이 생긴 있어 진짜 똑같이 생기긴 했더라구요 시즌은 컨디션빨 사기빨 게임이라서 서로 복돌아주면서 해야돼 분위기 한번 쌓이지면 못돌아와 탱커님 픽을 알아야될 것 같은데 드론을 굳이 버릴 뻔 없는데 비질 비질이 비질이 탱커님인가? 전판 비질 누구였어요? 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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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질한테 죽었잖아 한 명 우리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 두번째 에름가 또 스폰 반대로 했네 비질 스폰키를 조심 스폰키를 던져드릴게요 지아에 네 하나 던져주세요 오우 노 진탕질을 땋은 신호방이기 아 좋아요 아까랑 비슷하게 가야되 화장실이예요 지하 화장실 중계 파이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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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드로닝중 1층 클리어 같아요 1층 클리어 헐 순 없겠지 설마 카이드가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대외에서 갑자기 강의를 한다고 나이스와요 중계 위쪽에 있다는거야? 위쪽? 아씨 엘라 진탕이 여기서 터지냐 아 엘라 진탕을 맞아가지고 나 1.5층이라는거 못댔어 0.5층이라고 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이거 그럼 얘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가도 밴딘 막을 수 있게 뚫을 수 있으려나 아 진탕 아니었으면 빚을 사봤는데 아 왜 진탕이 거기서 맞지? 나 나 아다리아 너무 안좋게 겹쳐 네 그니까요 공격 1렙 빠져나 공격 1렙 빠져나 공격 1렙 빠져나 아 이거 밴디트릭하면 밑에서 부서줘야 되는데 아 아 재머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비즐 또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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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역으로 반대편 건물에서 옥상 그 나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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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서 부숴 줘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이거 그냥 한번 해볼래요? 옆벽 부숴야되요 옆벽 부숴야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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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척 건지고 한번 해볼래요? 떼척 없으니까 아 떼척 없네 죽었는데 맥마야 너 어딨어 근데 어디서 핸매는거야 지금 저 부름다리 돈거에요 아 치아있다 치아있다 핸드퓨트 빠졌어 뭐지 컷 아 뭐야 아 거기서 나왔어 퓨트 퓨트 로빙 나왔어 퓨트 퓨트 그냥 올리만 끌지않아 핸드퓨트 빠진거 같네 부름다리에서 흔들고 있어요 지금 형 뭐야 돌았다 나이스 뭐야 어디야 뭐야 계단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북북도까지 나왔었어 어 노마드 어떻게 안밟고 왔지 아 이걸? 두 명만 잡으면 돼요 오른쪽 나온다 아 노마드 안밟았어 저거 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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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에 봐 그냥 넘건으로 보시네 아 잘 봤다 노마드 노깨로 올라가요 노깨로 오른쪽으로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노깨로 올라가자 풀린 캠 있어 방편 없지 이제 이걸로 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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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중계로 올라간다 까비 아 노마드가 잘못 깔렸었어요 그게 옆에, 옆에 그 장치에 붙어서 아 노마드 소리가 들리는데 지암은 탱크릴 알아요? 아 나 긴장해서 화장실 가고싶어 맵 무리가 정해? 안돼요 와마이 키드님 거기 내가 하고 내가 할게 내가 트랩도 막아줘 벽에 와마이 키드님 벽에 와마이 키드님 벽에 와마이 키드님이 아 또 긴장돼 미치겠다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마이크에 와마이 스포스킬을 스포스킬하는 쪽으로 마이크에 와마이 10세곤에서 스폰 대부분 SW 탱커님 애쉬했어요 탱커님 레드핑 제약 탱커님 레드핑 제약 다이빙실 쪽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 미안 슈퍼 들어왔다 공격 뒤쯤?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스피드 침에 죽어 스피드 침에 죽었어 스피드 침에 죽었어 애쉬 어디있는거죠? 지하에요 네 화장실 있는거 같은데? 어 화장실 들어갔다 지하 한 명 지하 들어갔어요 지하 온다 지하 2명 지하 2명 지하 1킬리까지 스피드 침에 죽었다고 스피드 침에 죽었어요 지하 2명 지하 1킬리까지 스피드 침에 죽었어 스피드 침에 죽었어 나 위치에 찍혔어 트랩도어 일벽 봉창 뒤에서 올거에요 조심 팅킹맨 내려왔어? 내려왔어요 아 뒤에 트랩 안 뚫렸잖아 잠깐만 팅킹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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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간 없애던데 보도빨 맥맞축이 들어갔다 맥맞축이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와 고독 좋아요 그림자 좋아요 여러분 그림자 옵션 꼭 키셔야 됩니다 중간 이상으로 아시겠죠 일단 강의를 하시네요 습관이에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아까처럼 앞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나가면서 프리바이어 그럴 순 없잖아요 역시 유튜버 맥마님 뭐 시키지 제가 밴딧할게요 제가 그럼 이젠하자 나는 뭐였으면 잘하시는거 닭을 해도 되고 마일을 해도 되고 닭 하세요 닭 닭 하세요 닭 잘하시는데 여기 장거리 쌈 많이 해서 그거 친 구름다리 그쪽 농장 많아가지고 동기전자가 랩더핏 해버렸네 아까 메버릭이 나오는거 보니까 메버릭을 할거 같아요 왜 다 여기 와서 막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론있네 드론 많이 잡아놔야돼 도망이 너무 심한가 메이버 구름다리에 구둑 하나 깔아줄게요 롤버 롤버 건설 연달 쪽으로 많이 한다 싸우마 대처 싸우마 대처 이제 렛배 타러 가고 1층 문 하나 뚫었어 노케 쪽 노케 쪽 확인 육상이 사운드 많이 나는데? 하나 조피아 조피아 1층이 노케 쪽 구상 구상 죽여 오른쪽이에요 나이스 죽었어 나이스 뼈 잡았어? 네 매버릭 있어요 매버릭 이거 나 이거 거기 갔다 아 나이스 아 신인 그쪽 구름다리 뚫린다 아 미스트 바리케이네 하나 미스트 바리케이네 하나 됐어 하나 미스트 바리케이네 미스트 바리케이네 미스트 바리케이네 드론 들어왔다 어디죠? 너 아까 그 그 그 비디형 마이캠 보면 그 있어 아 이거 구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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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미스트 바리케이네 스피죠 자 내가 가줄거야 괜찮아 스피 30 사난다 아씨 설치 안하시네 내가 바본가? 내가 너무했나? 내가 너무했나? 알브로 권총으로 바꿨는데 내가 쓰레기인가? 1층 지도보관실 미라 해요 말아요? 해봐요 저 미라 안하는데 여기서 원래 아 프린이 예고해 왜냐면 안하면 형 예고할래요? 안하면 하지마세요 원래 하던거 하세요 레지나님 리전하시고 저 다 칼내요 좋지 좋지 미라 들고 백더 로밍을 매다가 시청자분들 아주 그냥 1라운드만 이기자 하프한만 이기면 트랩도 제가 맞고 올게요 하프한만 이기면 벽재갈비야 저 설치하고 올테니까 나 여기 근데 한번도 안먹아봐서 뭘로 여러분 벽재갈비가 멀지 않았습니다 와 벽재갈비 겁도 오진다 벽재갈비 겁도 오진다 벽재형 막아줘 벽재형 막아줘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벽재형 막걸네 저 안막히고 있으면 왜 이렇게 찍어줘 안막힌데 말해주께요 여기 여기다 안막겠다 어디냐 이만 막아보세요 형 벽잇매 여기다 레스테리트 안막혔어 히퍽이 없음 지금 적은놈 히퍽이 없음 아 이거 아닌데 왜? 어디다 막히고? 우와 도망치야겠다 도깨비 죽었어요 수리 조용히 나만 자라면 이긴다 나만 자라면 이긴다 고독 다칼자 죽지말려 들은소리 아 멘참지 네 괜찮아요 에쉬 노께 밖에 탱커님이네요 에쉬 노께 밖에 에쉬 노께 밖에 에쉬 노께 밖에 괜찮아 빼 여기 주방에 아까 에쉬 있었어요 고동 하나 발받고 3층에서 발 앞에까지 왔다 에쉬 나이스 벽재갈까지 1킬 벽재갈까지 1킬 내 절 하지마 내 절 하지마 내 절 놓어 내 절 놓어 지켜 밖에 에쉬 를 아까 못잡아가지고 죽을 뻔했네 라스트 3층 3층 노께 3층 2층노께 2층노께 프린님 왼쪽 아 맞다 트랩도어 연거에요 트랩도어 아닌가 여기여기여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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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했어요 다들 진짜 잘했어요 킬 골고루 한거봐 킬 골고루 한거봐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진짜 야 가자 유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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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VP했다 그래도 아 오랜만에 긴장 좀 탔네 킬 골고루 했잖아 진짜 다들 잘한거에요 진짜로 우리 0패야 와 전승패 전승써 전승!